자 카드맛으로 에듀윈이 보여주겠다고 합니다.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뺐어요. 나중에 보여준대요. 일반 바이시클 카드고요. 보통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. 세팅, 세퍼레이드. 보통 카드에요. 자 섞어 보겠습니다. 한 번 더. 이제 한 번 잘라주세요. 단저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. 이 번째로. 이 번째로. 자 지금 엇갈려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 예언카제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번째로. 이 번째로. 이 번째로. 거울 같은 모양의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 번째로. 이 번째로. 이 번째로. 이 번째로. 이 번째로. 지금 이 카드입니다. 기억나세요? 기억나세요? 네. 이건 다른 거에요. 오케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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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를 이용해서. 오. 이 거울을 이용해서 제가 방금 뽑은 카드가 어떤 카든지 맞춰보겠다고 합니다. 자 잡고요. 그리고 한 손, 한 손. 이렇게. 이렇게. 제가 무슨 카드를 뽑았는지 생각을 하래요. 이번엔 제 모바일을 사용해요. 저의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사진 zal기, 후에 핸드폰이 morning. 이번엔 대 links, 그 사진을 많이 좋아했습니다. 그 사진을 다시 챙겨서 미리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야기, 형이 물이 이제 제일 좋아하라고 합니다.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찾али, 과자들에게 시험을 찾으려고 합니다. 당시 마지막으로, What was your choice? 마지막으로 봤을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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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뽑은 카드는 오! 하트 였습니다 5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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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비디오를 bereit Menschen 해 미국 10 하트 척 10 하트 11 하트 10 하트 10 11 하트 13 13 그 LAN 17 12 한글자막 by 한효정